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한겸 전원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고 형사 초원복집과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24일이고요. 사건물은 2017도 1827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판례를 변경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원심했는데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해서 상고 기각을 한 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기자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의식자회에서 언론자 기자 A를 만납니다. 기자 A의 부적절한 요구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음식재환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피고인들을 음식점 방칠 침입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초음폭집 사건이라고 되었습니다. 초음폭집 사건이라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 김기춘 등이 부산 지역의 공동계열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사람들이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하니까 검사들이 녹음해서 공개한 것, 녹음한 것 녹음한 것은 불법 촬영이고 요거를 위해서 음식에 들어간 것을 주거 침입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이 유죄 맞다라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걸 다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위자가 실제 출입 목적 의식적에 들어왔는데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몰카 설치한 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 음식에 들어온 거 이렇게 들어온 걸 알았다면 아마 출입을 못하겠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과연 출입, 주거 침입이 되느냐 특히 의식적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와서 돈만 내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이런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 침입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종래인은 이런 경우에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을 했었다. 초보법칙 사건과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방법 주거 들어갈 때 문을 뜯거나 아니면 창으로 몰래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틈에 사례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에는 다 주거집이 된다. 그러나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평온을 해야 하지 않는 경우 의식적에 그냥 들어와서 나가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럴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나 그러고 다음에 목적을 알았다면 그 주인이 금지했을 거로 수정적으로 의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주거 침입이 안 된다고 판례 변경하면서 확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하면 주거 침입은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경우 담을 넘는다든지 창을 깨고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문 열고 쑥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의식점을 들어간다든지 상가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건 다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거 침입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세 번째인데 간통 목적의 상간남이 상간남이 그러니까 그 바람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이 펬는데 상대방 이 남자가 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부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남편이 싸우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니까 남편의 시부모가 아까 부인이 있는 집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이 남편도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을 맡은 시부모의 출입은 주거 침입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번에 범죄 목적이라든지 목적을 알았다면 집주인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출입의 방법이 특이하고 이상하지 않다면 주거 침입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쭉쭉 나왔으니까 주거 침입에 관해서는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이나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주거 침입에 관해서는 장점들이 점점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감사합니다.